지리산 반야봉은 높이 1732미터로 지리산의 제2봉우리다. 구름과 안개 낀 날은 한국화를 보는 듯 아름답다. 이 봉우리는 지리산의 산신인 천황봉의 마우고알미 전설이 전해진다. 마우고알미는 지리산에서 불도를 닦고 있는 반야를 만나 결혼했다. 그런데 반야는 어느 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반야봉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. 남편을 기다리던 마우고알미는 석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다. 그래서 반야봉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. 남편을 기다리던 마우고알미는 석상의 한가 과거와 한의 일을 배우면 음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너로 될것 facilitat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